이런 게 소재 산업 같은 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받았군요. 우리가 일본한테 지금처럼 핵심 소재 수출을 막느냐.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메이크잇 강흥보 대표입니다. 오늘도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요. 한국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한국 재정 정책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정부 여당은 돈도 풀어가지고 정부가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는 지나친 시장, 경제를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려면 한국 경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GDP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니까 특히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요. 이게 건설 투자, 설비 투자, 그다음에 수출도 꺾이고 있죠. 소비도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거 보면 GDP가 최근 몇 년 동안 추세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급격히 꺾이고 있거든요. 내수가 소비하고 투자인데요. 내수도 꺾이고 수출도 꺾이고 있으니까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번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한 9.5% 늘리겠다. 명목 GDP가 올해 한 4% 성장할 겁니다. 명목 GDP만큼 예산을 편성한 게 일반적인데요. 9.5%는 예산을 증가시키겠다. 적자 전쟁을 편성한 거죠. 그런데 정부 쪽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는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분이 있는데요. 가계도 돈을 별로 안 쓰고 기업이 돈을 안 쓰고 정부가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정부가 쏘면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나가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중앙정부 부채가 GDP 대비한 한 36%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는 OECD에서 발표하는 통계입니다만 2017년 기준인데요. 우리가 36%로 사실 OECD 국어 중에서는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한 나라죠. 일본은 어마어마하네요. 일본은 230% 만약 여기서 일본 경제가 회복돼가지고 일본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일본 정부 파산 상태에 들어갈 때 아마 공무원 월급도 못 주게 될 텐데 그래서 물가가 또 지나치게 오르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일본은 정부 부채가 이렇게 높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GDP 대비 100%가 훨씬 높거든요. 미국이 경기가 지금 좋은데 경기 수축 국면 침체가 오면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정부 부채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하원을 장악한 미 의회가 승인 안 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적은 미 의회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든 다른 선진국들은 정부 부채가 이렇게 높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낮으니까 정부가 돈을 쓸 여지가 있다. 물론 여기 공기업 부채는 제외한 겁니다. 제외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MMT라고 현대 화폐 이론 이런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일부가 이거를 동의하고 있어요. 정책 당국자나 일부 경제학자들이. 그런데 이거 현대 화폐 이론이 뭐냐면요. 정부가 돈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 발행한 돈으로 균형 재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정부가 돈을 많이 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중은행이 어려우면 중앙은행이 돈을 시중 안할 때 돈을 져가지고 최종 대부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일자리 공급자로서 최종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돈을 그만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민간 부분이 이축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정책을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정부 공무원들을 많이 뽑는 게 맞나요?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워낙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 못 하니까 여기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가게가 돈을 안 쓰고 기업이 돈을 안 쓰니까 일본 정부가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돈을 썼는데 돈이 생산성이 낮은 곳에 써가지고 경제도 못 살리고 일본 정부 부채만 GDP의 230% 우리나라가 정부가 돈을 써야 될 텐데요. 생산성이 높은 곳에 쓰기는 써야 되겠죠. 근데 워낙 민간 부분이 안 좋으니까 정부가 돈을 재정적자에 관계없이 쓰자 이런 이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일부 경제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레이달리오라고 정말 유명한 해치펀드 CEO고요. 이분이 정말 CEO하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있더라고요. 빅데프트 크라이스라고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면서 CEO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트렌드를 미국을 1910년대부터 어제 또 계속 비교해 분석해 놨더라고요. 이번에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는데 앞으로 통화정책, 재정정책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자산가격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끝부분에 이제 금을 사야 된다. 끝부분에 그 이야기만 하고 왜 금을 사야 되는지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글을 맺었는데 큰 트렌드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MMT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금리 거의 0%까지 내리고 양적 안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자산값이 많이 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차별화가 너무 심화됐다는 겁니다.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부자들이 더 부자가 돼서 소득 차별화가 심화됐다는 겁니다. 이달리오가 주장한 것은 일반적으로 금리 통화 풀지 말고 돈을 꼭 써야 할 때다 정부가 쓰자. 그래서 물론 생산성이 높은 것에다 써야 되겠죠. 정부가 지금 돈을 왕껏 쓰자. 이런 이론이 등장할 만큼 민간 부분이 안 좋고 세계 경제와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MMT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죠. 공짜 점심이다. 정부가 돈을 주면 공짜 점심이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젊은 친구분들이 요즘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가 남미나 그리스 같은 데 이렇게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 재정적자 늘어나고 재정위기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돈 풀면 결국 물가가 오를 거 아니냐. 197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인플레이션이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다. 돈 풀면 결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돈 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돈을 쓰려면 결국 채권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국채 발행하면은 금리가 올라가지고 결국 민간 쪽에서 소비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돈을 쓰면 일시적으로 경제가 좋아지지만 민간 쪽에서 소비 투자가 줄어들어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반대론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물가 보면은 물가가 굉장히 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소비자 물가인데 그 2% 목표로 설정해 놨는데 6월까지 보니까 0.6% 상승이 그쳤고요. 그다음에 GDP 디플레이터라고 총체적인 물가 수준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작년에 0.3% 상승에 그쳤고 올 1분기 작년 4분기는 오히려 물가가 떨어졌거든요. 네 네 네. 우리나라도 돈 꽤 풀고 있는데 물가가 못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과연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가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가계부분, 민간부분이 소비, 기업부분이 이축돼 있으니까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돈을 풀면은 물가가 오르는데 전 세계적으로 돈 풀어도 지금 물가가 별로 안 오르거든요. 돈이 너무 안 돌고 있어요. 지금 돈 풀어도 물가가 별로 안 오른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돈을 쓰면은 국채를 발행하여 금리가 올라와서 소비투자가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일본이 90년대 정부가 돈을 쓰면서 국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금리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금리 안으로 오히려 떨어져 버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은행이 채권을 사줘버렸어요.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씁니다. 기업들이 돈을 벌었는데 돈을 안 갖다 씁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 돈이 들어오면은 가계 대출, 기업 대출을 해야 되는데 가계는 자금 잉여 주체. 기업이 돈을 빌렸어야 했는데 기업이 돈을 안 갖다 썼으니까 그 돈 가지고 일본 은행들이 국채만 사준 것이죠. 정부가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 채권을 은행이 전부 사주다 보니까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은행들, 회장님들 뵈면은 상당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씁니까. 그래서 자산 운영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업이 돈을 안 갖다 씁니까 앞으로 은행이 채권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구축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게 되게 공감되는 것 같아요. 공짜 점심이 아니라 교육, 인프라, 연구, 개발, R&D에다가 투자를 하면 생산적 투자니까 침체된 경제에 어느 정도 활용을 줄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잘 써야 된다는 그냥 주지 말고 미래의 생산성을 이해해서 교육, 인프라, 연구해봐요. 이런 데다 쓰면 사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졌는데 노동이 이미 주어진 거거든요. 기업들이 자본 투자 많이 했기 때문에 자본 투자도 별로 안 늘어나요. 결국 생산성이 늘어서 잠재성장을 올려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데 투자하면 생산성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지금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민간 부분이 워낙 위축되었으니까 정부가 돈을 써야 된다. 쓰기는 쓰되 생산성이 높은 거다 잘 써야 된다. 정말 똑똑한 정부가 필요한 식인데요. 과연 이번 정부가 그렇게 똑똑한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죠. 주요국의 통화승수 하락. 참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통화승수라는 게 뭐냐면 한국의 돈을 발행하면 돈이 얼마나 돈인가. M2 총통화 기준인데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중앙은행에 찍어내도 물가가 안 오르거든요. 돈이 안 도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통화승수 M2 총통화를 본원통화라 낮은 게 2008년에는 거의 27배까지 올라갔거든요. 16배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11배에서 지금 3배. 미국도 4배 안팎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는데 돈이 안 돌고 있기 때문에 돈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물가가 안 오르는 이유는 다른 측면도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공급 초과거든요.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확충해놨는데 소득 차별화 때문에 경제는 성장했는데 일부 상위 10%만 소득을 많이 가져가고 평균적인 가게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했어요. 소비할 능력이 없으니까 초과 공급이 존재하고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지금 돈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르는 것이죠. 물론 언젠가는 이렇게 풀린 돈이 돌기 시작하면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이후에나 생각해 볼 일이고요. 지금 돈 풀어도 물가가 이렇게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안 돌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본이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는데 금리가 못 올랐던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기업들이 자금 부족 주체,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야 되는데 98년부터 일본 기업들이 은행에 저축한 돈이 빌렸는 것보다 많아져 버리게 됐거든요. 기업들이 돈 안 갔으면 일본 은행들이 이렇게 채권만 많이 삽니다. 이렇게 채권 사니까 금리가 0%까지 떨어진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 자금 부족 주체인데요. 서서히 지금 잉여주체로 전환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도 저는 은행이 채권을 사줄 것이기 때문에 구축이 오고 금리는 안 오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느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만 민간 부분이 너무 이축됐으니까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신 잘 써야 된다. 그거 참 어렵죠. 그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잘 써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아주 짧고 굳게 결론을 주셨는데 현 정부가 잘 써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약간 좀 구체적으로 마지막 말씀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뭐 잘 쓰는 것은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소득 차별이 워낙 심화됐고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해줄 수밖에 없는데 거기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번 전 시간에 일본한테 우리 소재 다 수입하고 있다. 그렇죠. 중요한 기회거든요. 이런 기회에 소재 산업 같은 데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야 된다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받을 겁니다. 정부가 거기다 돈을 쓰면 당장은 효과가 없을지라도 시차를 두고 우리가 일본한테 지금처럼 왜 핵심 소재 수출을 막느냐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거기다 쓰면 나중에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도 강화되고 잠재 성장률 또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약간 사담이지만 교수님이 만약에 어떤 위치까지 딱 가셨는데 저랑 흥보랑 내가 친하니까 제 전공 분야가 아닌데 저한테 어떤 한 자리를 딱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일도 없겠습니다만 안 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담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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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